지금 라스베가스 가려고 다니엘 게이노우의 공항에 왔습니다. 배진환 씨가 지금 제 갤러리를 뒤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두번째 라스베가스 오랜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박 정신을 또 배우게 하는구만. 스트립으로 나왔습니다. 세연 씨 오늘 패션 컨셉 무엇이죠? 여름 상황에서 옷이 없어서 하와이에서도 그지같았는데 여기서도 그지같은 거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이는 큰 도로가 라스베가스 스트립입니다. 맞습니다. 아 역시 라스베가스 스트립은 언제 와도 진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렇게 국물을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두두레이셔 두개가 13일인데 진짜 더워요. 솔직히 반팔반바디로 타는데 안됩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사진 300일입니다. 시골에서 왔더니 네네. 새로워요. 기차도 있고 그쵸. 와 대박. 그때 먼지를 와서 M&M 초콜릿 매장에 왔습니다. 여기가 근데 세 개에 몇 안 되는 M&M 매장 중 하나예요. 진짜 몇 개 안 돼요. M&M 매장. 네 개인가 세 개 있다 했어요. 세 개. 오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다 초콜릿이에요. 진짜. 다 초콜릿이에요. 사가지고 지금 2분의 1파운드. 그래서 8.9달러. 진환 씨. M&M 매장에서 먹는 초콜릿 맛은 어떠죠? 파는 거랑 조금 다른가요? 다 초콜릿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시죠? 아 이제 돼지새끼네요. 좀 더. 하하하하하하 근데 의외로 또 카페 같은데 없고 그냥 매장만 있네요. 이런 옷을 파는 거였네. 이런 굿즈들. M&M 굿즈들. 아 굿즈들 되게 다양하네. 신기하다. 코카콜라 스토어. 지금 코카콜라는 그렇게 당기신다면서요? 세연 씨. 네. 아 너무 초콜릿이. 짭짤하고 먹었더니. 속에 넓을거려가지고. 맞습니다. 네요. 이 졸라 웃겠네. 마시자 코카콜라.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열여섯 가지 종류 콜라를 다 담아온. 어라운더월드. 16달러. 한 잔에 1달러. 자 이게 트레이트. 자 이렇게 트레이트 1. 자 호텔에서 낮자만 스 때리고. 이제 밤이어서. 나왔습니다. 라스베어스. 역시 믿음의 인앤아웃. 프로틴 스타일. 태연 씨 지금 인생샷 건지셔서.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맘에 들어요. 봅시다. 아 이뻐 이뻐. 잘 나왔어. 어때요? 라스베어스. 괜찮습니까? 네 완전 완벽해. 그리고. 오늘. 제 미모도 완벽하죠? 네 여기까지. 아 역시 제가 쓰는 밤이죠 여러분. 지금은 34달러 주고. 고솔라 타러 왔습니다. 해냈지 않고 놀라. 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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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베가스 그 원학스랑 라스베가스. 하와이. 네. 포코웰을 다이아몬드에. 아니 비교가 안돼요. 그냥 족박. 하와이 여행 외우는 거에요. 진짜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니 여행은 솔직히 사는 건 둘째치고 여행간다 나는 무조건 라스베가스에 가네. 무조건 네. 진짜. 지금 스피어 입장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이종과 참고들여서 만드는 스피어 내부입니다. 네. 지금 여기 어디죠. 스페어. 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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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전공이 어디시죠. 저요. 네. 영어 영문과구요. 스피어와 스피어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스피어 내부는 이렇게 생겼구요. 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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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가 올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근대에는 반바퀴 못 돌려봐서 아쉬웠는데 지금 또 왔는데 새로운 곳부터 너무 놀랐어요 저희가 어디 자리를 놓고 있냐면요 저기 바로 앞에 있는 흑인노님 지금 개빡쳐서 아까 빛이 뻑히 하면서 막 했잖아요 저기를 앉을겁니다 흑인노님의 기운을 바라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림도 없고요 한 번에 1달만 있습니다 세연아 우리 부자야 세연아 우리 빼고 나가자 빼고 나가자 뭐야 이거? 방금 얼마 있었죠? 12달러 있었죠? 12달러 있으세요 우와 48달러 48달러 역시 플라밍고 호텔답게 플라밍고 조형물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발로 서 있는거지? 쟤네 여기? 서부의 유일한 쉑쉑 왜냐? 여기가 뉴욕 뉴욕 호텔이기 때문에 흑인노님의 쉑쉑 허쉬초콜릿 매장 네 허쉬초콜릿 매장 네 허쉬초콜릿 매장 야 아주 다양한 초콜릿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와 초콜릿의 성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아주 좋습니다 이거 뭐야 초콜릿 짜이에요 진짜 진짜 라스베가스는 호텔이 내부를 진짜 정말 열심히 푸는거 같아요 내부를 진짜 괜히 환상의 도시가 아닙니다 진짜 가 Rodriguez 안녕? 59 Extras 안녕! Um, whoa-oh-oh-oh-oh What am I? It's We The Best Music It's Father Bassad Another One